주님이 나를 아시는 깊이, 주님이 나를 아시는 깊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을 더 심오하게 읽은 이유는요. 바로 이거에 대한 해석을 계속해 나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0편 139편은요. 굉장히 힘이 들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아직까지는 왜 그런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읽고 연구라고 하기엔 참 부끄럽네요. 하면서 힘이 들 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이 139편은요. 성경에서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가장 깊은 사색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감과 친밀성이요. 그 어떤 10편보다도 이 139편은 더 돋보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감과 친밀성이요. 자 1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하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자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잘랐습니다. 너무 길어서 잘랐는데요. 본 10편의 주제를요.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하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어떻다고요? 아신다고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신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대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시는 것도 아니고 나를 살펴보셨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살펴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실제로요. 주님께서는요. 이 시인 다윗을요. 우리라고 칩시다. 우리를요. 굉장히 오랫동안 조사해보신 거예요. 조사를 하신 것입니다. 조사라고 하니까 좀 그런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의 진명목을 잘 알기 위해서 조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명목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신 거 원래도 알고 계셨겠죠. 근데 인간의 표현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만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힘들 때 이 말씀이 왜 도움이 되는지, 왜 위로가 되는지 조금, 조금 감이 오시죠? 하나님께서 살펴보셨다, 감찰하셨다라는 이런 뜻은요. 옛날 성경에는 감찰하셨다라고 나오거든요. 법적인 분쟁에서요. 증거를 저울질할 때 뜻하는 겁니다. 저울질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살펴봤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오하게 살펴본 거죠. 굉장히 정확하게 살펴보신 것입니다. 또 어디서 말을 하는 것이냐면요. 군사적인 작전에서요. 적진을 정찰할 때 살펴봤다. 이런 표현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심오하게 살펴보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은 마치 검사나 감찰관 같이 시인의 생각, 동기, 행동을 철저하게 조사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 나를 너무 잘하십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냐면요. 다윗의 원수들에게부터 오랜 시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비방과 고발을 계속 당했기 때문에 너는 죄냐, 너는 죽여냐 이런 식으로 계속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 치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것이죠. 자신의 떳떳함을 천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짓을 할 게 없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쟤네가 나쁜 놈들이에요. 쟤네 죽여주세요. 쟤네 죄인들이라고요. 쟤네 악인들이라고요. 악인들. 이래고 고발하고 싶은 건데 그 대목은 10편, 139편 끝에 나와요. 오늘은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 나를 잘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 자님 잘 아시잖아요.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요. 나를 살펴보셨고 나를 알고 계십니다. 라는 표현은요. 10편에서 시인의 내면을 가장 깊게 성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요. 그 다음 2, 3, 4절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자 2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자 1절은요. 아까 저희가 봉독했던 1절은요. 주님이 모든 것을 안다는 명제를 제시하고요. 이 뒤따라오는 2절에서 4절은요. 그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데 대체 어디까지 아시는가?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주님께서, 주께서 어디까지 아신다고요?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까지 그걸 또 어떻게 아신다고요? 멀리서.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대요. 그러니까 나의 안고 서는 것도 아시고 나의 생각도 아시는데 그걸 멀리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안고 일어선다는 것은요. 합성어로 치면요. 인생의, 인생살이의 전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에요. 히브린들에게요. 않는다는 것, 그것은 쉬는 것이고요. 일어선다는 것은 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쉬고 이런 모든 것들, 인생살이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멀리서도, 하나님께서 멀리 계셔도 나의 생각을 모두 아신다는 이 표현은요. 사람의 생각은 그의 전제와 의도와 목적과 욕망과 방향을 내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가 그냥 생각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이 내면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표현이 우리의 생각이죠. 그거를 왜 이제 표면적으로 표현을 하느냐 마느냐 문제인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모든 어떤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생각하나요? 그냥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생각이 나는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두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를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전부 아신대요. 전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익숙하게 익숙하게 꿰뚫어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익숙하게 꿰뚫어보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초월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멀리서 아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뜻합니다. 가까이서 아시는 것도 아니야. 아주 멀리 계셔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은요. 공적인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내가 눕는 것은요. 휴식 같은 어떤 내가 쉬는 것에 대한 아니 쉬는 것보다 어떤 나의 사적인 생활 사적인 생활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내 길과 눕는 것은요. 공사 간의 모든 활동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일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내가 쉴 때는 좀 하나님도 쉬셔도 돼요. 이런 게 아니에요. 같이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살펴보았으므로는요. 농사에서요.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는 키지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요.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가타부타를 정확하게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 깊게 보고 계세요.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아이다. 1절에서는요. 일반적인 진술이었어요. 근데 그 진술이요. 1절의 일반적인 진술이요. 2절에서는 일상생활로 발전했습니다. 일상생활로. 그 다음 3절에서는요. 공사관의 모든 활동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요. 가장 깊은 언어생활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내 혀의 모든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아이다. 주님께서 내 혀의 말을 아신다는 것은요. 단지 우리의 언어를 이해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말 배후에 있는 생각과 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것을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감찰하셔서 이미 아신다는 겁니다. 이쯤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얼마나 잘 아시는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아, 그런 분이셨구나. 아, 내가 오해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잘 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깊게 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5절부터 볼까요?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까 분명히 뭐라고 말했죠? 아까 분명히 멀리서 내 생각을 아신다고 했죠. 그런데 이번 5절에서는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가까이에서 주께서, 주께서 일부러 강조한 거예요. 앞에 문장의 머리죠. 주께서 먼저 강조한 것입니다. 아까는 분명히 멀리서 나를 잘 아신다는데 지금 여기서는 나를 가까이서, 가까이서 그것도 앞뒤라는 표현은요. 온 사방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온 사방. 온 사방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보살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 잘 아세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도 따뜻한 하나님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보살피신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이 미치지 못한 아이다.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니 너무 놀랍고 경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하기가 나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 이런 뜻이 아니라 너무 높고 기이하기 때문에 다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높아서 내가 능이 미치지 못한 아님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지식의 경쟁 상대가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주님이 나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계시고 나를 너무 잘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에는 나의 능력 밖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시니까 내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왜 갑자기 내 영이 떠나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냐고 이런 말을 던질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그런 해석은 우선 뒤로 하고요. 분명한 뜻은 이렇습니다. 아주 강력한 부정적인 답변을 통해서요.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 그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곳 그 하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홀은요. 음부를 뜻합니다.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옥 가운데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아, 창조하신, 만드신 분이시고 주권자이시지만 그곳에 계시진 않아요. 그래서 시편에 여기에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다는 표현이 한 군데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 안 계신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왕권을 뜻하는 것입니다.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이죠.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서도 계시고 보통 이방의 신들은 어떻습니까? 뭐 하늘이면 하늘 우리 뭐 그리스 신화나 이런 데 보면 어때요? 다 이렇게 분열되어 있잖아요. 하늘이면 하늘 땅이면 땅 뭐 땅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바다랑 나눠져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볼까요? 구절 어디까지 계신 나물을 볼까요?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바다 끝은요. 서쪽을 의미합니다. 동서할 때요. 성도인들이 보실 때는 이쪽에 서쪽이죠. 동서할 때 서쪽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새벽 날개는 어느지를 의미할까요? 동쪽을 의미합니다. 동쪽 끝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쪽 끝에서 서쪽 끝 이 모든 곳에 동쪽 끝에서 서쪽 끝 성도인들 기준으로 모든 곳에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 계실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자 앞에서 하늘과 음부의 수직적 대칭을 만들었습니다. 앞절에서는요. 하늘 위, 음부 아래 대칭을 만들었죠. 수직적인 대칭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동쪽 끝과 서쪽 끝 그래서 수평적 대칭을 만들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칠 때 기억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 어디에나 계셨었지. 아 하나님 저기에만 계신 거 아 저 사람한테만 계신 거 아니지.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지. 꼭 기억해야 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모든 곳에서 붙드신다는 것인데 주님의 손은요. 주님의 능력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인도하신다는 주님께서는 인도하다는요.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인도는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실 때 사용되어졌던 단어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시인, 그러니까 다윗을 양처럼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믿음을 소유해야겠죠. 여호와께서는요. 높이 계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십니다. 이것이요. 10편이 10편에 지금 구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늘, 음부, 멀리서, 가까이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의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말이죠.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약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요. 칭의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살아남, 예수님께서 살아남, 예수님께서 바로 당하신 순종을 뜻합니다. 그리고 성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하는데요. 거룩한 삶,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점진적인 것, 행하신 순종, 예수님께서 행하신 순종에 의한 성화의 단계를 우리는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칭의와 성화 두 가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계획되어졌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정해놓으셨습니다. 먼저 구속사를, 구속자를 정하셨어요. 예수님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속 방식에 대해서 정하셨습니다. 바로 성육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대속으로 그 방식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속의 백성을 정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으로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움직여지고, 우리는 이것을 영원한 뜻을 이루시는 질서라고 해서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언약이 있죠. 원래 언약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신 원래 언약인데, 그게 깨졌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또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이라는 언약, 모세화의 언약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율법으로 안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 때 새로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성취에 대한 예언이 쏟아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 언약은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담이 원죄를 짓습니다. 제가 제일 억울했던 부분이요. 아담이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라는 것. 날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아담이라는 그 사람 때문에 나도 죄인이라니.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논리가 이 안에 오히려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서요.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의의 전가,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의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원죄가 어떻게 돼요? 흐르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공로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연합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참 많이 짓죠. 어떤 죄들이 있습니까? 원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짓는 자범죄, 우리가 모르고 짓는, 여기까지 가지는 않지만 보통, 우리가 모르고 짓는 고범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 종교들도 굉장히 많아요. 같은 기독교지만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는 종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옆 동네들 되게 많아요. 이것 때문에 교단이 쪼개진 거고 이것 때문에 종교가 나눠지는 겁니다. 저 사람들 왜 쓸데없이 나눠가지고,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이 기초적인,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이 십자가 복음이 달랐기 때문에 찢어진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행을 할 때,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요, 좋은 일들을 할 때 자꾸 오해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좀 아니에요. 카톨릭적인 사고, 안 돼요. 그렇게 사고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칭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은요, 바로 법전적인 개념입니다.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선언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선하고 의롭다고, 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근거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과의 원수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반응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 그 감격이 실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실제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칭해 주시겠다는 그 근거에 의해서 이 실제를 통해 우리는 구원 받는 것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이제 헷갈라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칭의해 주신 겁니다. 너 공의롭다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너 의인이라고 삼아 주신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달려나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참 오해가 많아요.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그래, 부활 찾아보니까 자료 많더라, 자료 좀 있더라. 그래, 그러니까 부활 인정해 줄게. 역사로서 인정해 줄게. 증인, 좀 있더라. 역사로서 인정해 줄게. 정황이 좀 있던데, 그래, 역사로서 인정해 줄게. 이렇게 일반 역사로 이해를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스스로한테 자질이 있다는 것, 신이 될 자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점점 신이 된다는 거예요. 전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걸 믿는다는 겁니다. 계속 이단이 생기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모르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손가락 잡은 저기 이만희 씨가 정말 신일지, 정말 제 이해를 예수님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이제 헷가닥 가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어, 그래요? 전사님? 아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이거 헷갈린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아니, 아니요. 법전적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우리는 신이 될 가능성 없습니다. 0%예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 키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가능성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칭해 주신 법전적 의미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절대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도, 우리도, 우리도 부활이 창조가 역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창조가 역사라는 것을 우리도 믿어요. 왜 믿습니까? 일반 역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게시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성경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규범성과 역사성이 있습니다. 규범성은요. 성경의 어떤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이고요. 역사성은요. 성경 안에 모든 것은 역사잖아요. 역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들이 게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또 성경을요. 이 성경의 역사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 성경 역사로 돼 있지. 그래. 그러면 그 역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비평을 해보자.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역사 비평을 합니다. 전 처음에 이 역사 비평이 되게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막 따라가야 해야겠던데. 막 역사를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제가 이제 다른 데 가서 들었던 적이 있어요. 굉장히 신선한데? 그랬더니 이다였더라고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있는 그대로 믿어야지. 그렇게 다 분해면 결국엔 성경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주의예요. 그게 세대주의라는 거예요. 그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주의로 가야 됩니다. 아, 모르시죠? 저희 교단이 있는, 지금 제가 다니는 학교가 총신대인데 거기서 외치는 게 개혁주의예요. 저희가 외치는 게 계속. 개혁은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요. 무엇이냐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성경은 성경으로만 가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오해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성이냐, 신이냐, 인간이냐, 이런 것 갖고 따질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저도 이거 어렸을 때 배웠는데요. 세례를 받을 때 신성이 확정되었다. 라고 저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신성이 확정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래 신이세요. 원래 신이시고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인간의 몸으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성을 갖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하강 기독론이라고 말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거지 아래서 위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오해하게 만들어요. 제가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럼 성도님들이, 어? 그래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근데 오해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신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면요. 영원한, 완전한 신이시고 또 완전한 인간의 육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좀 거기에 헷가닥하게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신성을 강조한 부분이 있고 인성을 강조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절대 뭐 이렇게 헷갈리게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받을 때 예수님께 신성이 나온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인성은요. 세례를 받으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때 인성은요. 근데 세례를 받을 때 뭐 신성이 나왔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소지입니다. 뭐 반대로 세례를 받을 때 인성이 나왔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뜻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는 그대로,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열린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열린 신학. 무엇이냐면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 그러니까 개시가 확정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개시와 무엇성을 믿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지금 가고 있는데 개시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냥 그게 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열린 신학이요. 저는 열린 신학이라서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열린 신학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근데요. 저 선생님 왜 이렇게 새벽 금철 때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세요? 여기 깊게 빠져서 이 단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 주변에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이거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만 증거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것만 확실하게 깨달고 가면 됩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진실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주님이 나를 아시는 깊이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깊이며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아까 10편 139편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보살피시고 살피시는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힘들 때,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지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는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것들로 해결하려고 자꾸 듭니다. 내 생각을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인간의 한계가 성경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10편이 성경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10편 보면요, 한 번 많이들 읽으실 테지만 정말 인간의 감정이란 감정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늘 완성적이어야 되고 늘 우리가 성공적이어야 되고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힘듦,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보잘것없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찌질함 남들이 볼 때 손가락 받을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이 안에 있어요. 다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끌어안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엄청난 오해를 받고 계세요. 엄청난 오해를 받고 계세요. 법정에서 싸울 때요, 한 사람을 대변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도와주는 게 있어요. 제가 그 이름을 지금 썼는데 잊어버렸는데요. 여러 사람이 도와주는 게 있어요. 우린 예수님을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오해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제가 쓴 곡 중에 굉장히 사랑하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이 어떤 교회에서 불려졌어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아 참 감사하다. 그런데 교회의 배경이 조금 약간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봤더니 저기 2단 교회인 거예요. 2단 교회. 2단 교회에서 제가 만든 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단체에다가 선교 단체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거 빨리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나갔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제가 또 은혜를 받았어요. MBC를 다운받아서 들으면서 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를 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표지가 이상해. 마리아가 그려져요. 이렇다니까요. 이 혼돈의 세상에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안전하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만 계실 것입니까? 아니죠. 사회에 나가서 사회 가운데 보금을 전해야 되고요. 세상 가운데 보금을 전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회의 윤리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떤 보금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달을 하려면 당연히 이런 것들을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존 칼빈이 10편을 거울에 비유했습니다. 거울에요. 어떤 사람이 의식할 수 있는 모든 감정이 거울처럼 모두 다 여기다 묘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10편에서 성경님은요. 온갖 비탄과 슬픔과 두려움과 의심과 희망과 염려와 당혹함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경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왜? 정경이잖아요. 성경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10편을 읽으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존경하시고 저 멀리만 계시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아 저 너무 힘들어요. 안돼 강하고 담대. 이런다 우리 강하고 담대해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 본 역사가 없어요 살면서. 그러신 적이 있으세요? 강하고 담대한테 아멘. 없어요 그런 거. 아 그래요? 전사님 그래도 저는 좀 약한. 저는 부족한가 봐요. 아니요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 과정을 내어 맡기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10편에요 존경, 수치, 두려움, 슬픔, 분노, 의심, 사랑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10편은요 아주 심오한 감정을 접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감정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을 10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감정들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들이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없죠 물론. 하지만 내가 지금 슬픈데 하나님의 말씀 별거. 내가 지금 슬픈데 이건 틀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편은. 아니야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거야. 다 필요없어. 지금 내가 힘든데 그걸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10편은요 우리의 의지를 지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받는 행위와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10편은 우리에게 걸고 있어요. 그리고 10편은요 예배자에게 경건한 사람이 살아야 하는 인생의 원리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10편은요 우리 영혼의 사계절과도 같아요. 우리의 모든 감정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이 가르침을 받고 우리의 감정이 순화되어지며 우리의 의지가 지도를 받습니다. 전 너무 감사한 게요. 이 10편이 성경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오전에 예배 드리고 나면은 그래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충만! 막 팍 이렇게 하는데 오후쯤 되면은 막 뭐 짐 모임, 팀 모임, 무슨 모임, 사람들하고 일을 가더만 오후에는 어때요? 오전에 나와 오후에 나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런 거 못 느끼시나요? 저 가끔 그러는데 1부 때 예배 막 그래 주여 아멘 오후에 보면 헬렐루야 맞아 주님 어쩌여 저를 버리시나 이런 여기 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 일주일 사용을 패턴을 보십시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감정과 경험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감정을 통해서요. 우리와 이야기할 수 있으신 어떤 여지를 열어놓으셨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깊이 아시고 얼마나 깊게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 우리 함께 체험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죠. 그래 아가 나에게 와서 이야기하렴. 나와 교제하자. 나와 교제하자꾸나. 우리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고요. 정직한 기도로 정직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고 계세요. 원래 중보라는 말은 우리가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중보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우리가 중보. 우리가 뭘 중보해요. 우리는 우리 기도나 해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냥 중보라는 말을 쓰죠. 은연중에 쓰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변호해 주세요. 하나님, 예 그런 애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의 힘듦, 우리의 나약함.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세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